영등포구가 2019년 5기 원어민 화상 영어 학습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지역 내 거주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성인이 대상이며, 9월 16일부터 11월 12일까지 2개월의 과정으로 1대4 또는 1대1 영어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주민의 영어 능력 향상과 사교육비 부담 감소를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PC와 헤드셋, 웹캠을 개별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9월 11일까지 영등포구 화상영어학습센터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면 됩니다.